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언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오늘은 어법 지식이 필요한 문제 제6강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를 배우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6년도에 기출된 문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죠? 일단 문법 지식을 하기에 앞서서 명사나 형용사 같은 품사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형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문형을 알아야 구문독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 문형 그러니까 동사 주어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1번 보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수일치 문제가 1번 지문에 해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도 배웠죠. 시제도 배우고요. 시제 그리고 분사 동명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는데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역시 각 지문에 해당되는 전치사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있어서 이 지문을 보면서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보고 시작해볼까요? 지문부터 볼게요.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첫 번째, the connectedness of 글씨가 혹시나 작아서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책을 보세요. 책에 있습니다. The connectedness of words to real people and things and not just information about those people and things has 자 지금 보시면요.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인지를 찾으려면 우선 나오는 동사들마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문독회도 같이 하는 거예요. The connectedness에서 connected에서 이거 이리 붙은 거 보이세요? 이리 붙은 거. 자 connect는 연결시키다 라는 타동사인데요. 이거를 ED를 써서 수동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수동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동을 나타내는 걸, 능동을 나타내는 걸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고요. 과거 분사는 pp 형태로 사용을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자 능동태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분사에서 조금 더 나아간 수업이 되겠죠. 분사를 현재 분사는 ing로 나타내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했고요. 과거 분사는 pp로 써서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오늘 태는 동사와 즉 3강에서 배웠던 동사와 그 다음에 배웠던 4강인가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것들을 조합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자 일단 계속 가봅시다. The connectedness of words to real people and things. 진짜 사람 그리고 진짜 물건들 이런 것들에 관한 단어의 연결성은 이런 거예요. 연결되는 에다가 any ss 붙이면 명사 전명가 돼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해석할게요. 연결성은 하고 주어가 끝나고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and not just information 그리고 not just 단지 information about those people and things. those people and things. 어 이거 우리 배웠는데 대명사 그죠? 대명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실제 사람과 실제 물건들을 즉 그러한 사람들과 물건들에 관한 about, 뭐뭐에 관한 정보들의 to 하면 어디어디로 가는 목적지라고 했죠. to, 정보들에 관한 것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과 물건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람에 관련한 연결성은 이게 주어가 된 거예요. 연결성은 이거 해석 팁인데요. 콤마 콤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그냥 주변 상황을 설명하는 삽입었고 동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콤마 콤마가 나오면 생략 가능할 정도의 뭔가 주변을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는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주어는 저 앞에 있어요. the connectedness has 동사가 이제 나옵니다. 주어가 좀 길었죠. 자 주어는 길고 동사가 이제 나옵니다. 주어가 connectedness, 연결성 이라는 단어예요. 연결성, 단수 취급해야죠. 이러면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해즈를 쓴 거 어때요? 잘 썼죠. 해즈 쓴 거 잘 썼어요. 자 단수 취급 잘해줬습니다. has a practical, 실제 application 적용입니다. that is very much in the news. 자 그러한 실제 사례가 혹은 실제 적용이 that is very much, 굉장히 많다. in the news, 뉴스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 들어가는 that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우실 때 그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that은요. that절은 이 뒤에 보니까 동사 또 나오죠. 이 that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실제 사람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들의 연결성, 이 단어에 관한 연결성은 지금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사례이다. 이런 얘기에요. the fastest, 가장 빠르게 growing 했어요. 자라나는이에요? 자라지는이에요? 자라나는이죠. 그죠? 지금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자라나는 crime, 범죄 즉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 in 어디어디 안에서죠. the beginning of that century 이번 세기에 즉 금세기의 시초 혹은 금세기의 시작부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는 is identity theft 바로 신분도용입니다. 신분도용이 주제였어요. 그죠? 자 신분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금세기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는 신분도용입니다. unidentity theft 이 신분도용자 혹은 신분도득은 uses information 정보를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connected it 들어가 있죠 여러분? 과거 분사네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연결시키는이에요? 연결되는이에요? 연결되는이죠. 연결된 정보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 분사배였죠? 연결된 with your name 당신의 이름과 관련한 자 제가 조금 전에 콤마 콤마 들어가면 그냥 부연 설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콤마 있고요. 여기 콤마 있어요. 그냥 길어요. 그죠? 네. 그냥 길어요. 부연 설명이 이렇게 길어서 문장을 길게 만들었어요. such as your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 번호 우리나라에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or the number and password of your credit card 당신의 신용카드의 번호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or 아니면 bank account 아니면 은행 계좌의 번호나 아니면 패스워드 이런 것과 같은 당신의 이름과 연결된 정보를 이용한다. 누가요? 신분 도둑이요. to 뭐하기 위해? to commit 저지르기 위해 fraud 사기나 or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or steal your asset 당신의 자산을 훔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victims 희생자들은 of identity theft 신분 도용의 희생자들은 may lose out jobs may lose out on jobs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loans 그러니까 융자를 못할 수도 있고 and college 대학 admission 입학 허가를 놓칠 수도 있다. can turn 그리고 또 can이 나와요. 이거 어디에 관련된 말일까요? 동사가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이 신분 도둑에게 당한 희생자가 주어예요. 희생자는 그러면 이 신분 도둑의 희생자들은 첫 번째 잃을 수가 있다. 뭘 잃을 수 있냐면 job, loan, college admissions 이런 것들이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자, may 조동사, 동사원이라고 썼죠. can turn 그리고 turn away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려보낼 수도 있다. 두 번째 나오는 동사네요. 주어의 관리는 can turn away at airport security checkpoints 이게 이제 공항 검색대를 얘기합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돌려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and can even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동사 또 나오죠. can even get arrested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되는 거예요. can get arrested 우리 오늘 비동사 pp 수동태를 할 건데요. 참고로 미리 알려드리자면 get pp도 똑같아요. 물론 이게 살짝 더 능동의 의미를 갖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get arrested get pp 써서 체포될 수도 있다. for a crime 범죄 때문에 범죄 범죄 이유를 나타내는 force인 거예요. committed by 누구 누구에 의해서 by by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제사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수단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the thief 그 도둑에 의해서 저지러진 범죄 듣습니까? 지금 주어의 주어가 victim이에요. 그럼 이 victim 희생자들이 하는 행위 첫 번째 may lose 잃어버릴 수 있다. 두 번째 공항 검색대에서 돌려보낼 수 있다. 세 번째 체포 당할 수 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못 찾으셨어요? 주어가 얘가 행위자예요. victim 행위자가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융자 대학 입학 이런 것들 실패할 수 있다. 맞죠? 공항 검색대에서 돌려보낼 수 있다. 아니 공항 검색대에서 돌려보내지는 거죠. victim이 돌려보내지는 거죠. 자기가 공항 검색대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능동으로 쓰면 안 되고 수동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써야 해서 3번이 틀렸어요. 아직 능수동 수업 안 했어요. 여기까지 틀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y can spend many years and much money. spend라는 거 한번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구문이에요.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와요. 지금은 시간과 돈 다 나왔죠? 시간이나 돈 그리고 ing 자 spend 시간 돈 ing 체크 같이 해놓으세요. spend 시간이나 돈 ing 뭐뭐 하느라 얼마를 쓰다. ing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다. 이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ng 쓴 건 맞죠. 현재 분자로 쓰여진 겁니다. 뭐뭐 하는데 얼마를 쓰다. reclaiming claim하면 권리를 주장하다. reclaim하니까 다시금 주장하는 것 즉 자신의 권리를 갱신하는 게 되겠죠. 내신분이 도용당했고 지금 범죄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그래서 다시금 갱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 자 이런 문제였어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1번에서는 수일체가 1, 2강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는 분사에 관한 거죠. 분사 4강이었나? 네 여기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분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3번에 있는 문제가 오늘 하게 될 능수동을 결정하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보게 됩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만 하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아는 문법만 나오는 거죠. 자 능동태와 수동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능동과 수동 우리가 분사를 할 때도 ing를 쓰면 능동이고 pp를 쓰면 수동이에요 라고 하면서 ing를 쓰면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였고 수동이 되면 pp가 되면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기에 능동과 수동의 의미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능동은 실제로 주어가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 2, 3, 4, 5형식을 배웠죠. 2강에서 배웠어요. 1형식 어떻게 생겼나? 자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 보어 3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 어떻게 쓰나요? 목적어가 2개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는 걸 직접 목적어 사물 앞에 오는 걸 간접 목적어 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5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반려자 같은 게 나온다고요. 목적 보어 이렇게 사용해서 1, 2, 3, 4 5형식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전부 다 해석 어떻게 했어요?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는 되다 이다 쓰고 뭐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 뭐가 되다 뭐뭐가 이다 주어는 뭐뭐를 뭐뭐하다 주어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하다 주다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하다 이렇게 지금 전부 무슨 태로 해석했나요? 능동태로 해석했어요. 우리는 능동태는 지금 마스터한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수동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동태는요 문장의 주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때리면 내가 누구를 때리면 능동이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맞으면 수동이에요. 내가 때리는 건 문장의 주어가 내가 때렸어 그를 이렇게 하면 내가 문장의 주어고 때렸어 동사가 나오고 그를 목적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맞았다 이렇게 하면 나는 맞았어 그를 맞았다 하면 이상하죠. 그에게 맞았어 이렇게 되어있죠. 그에게 맞았어 그러면 그에게 그에 의해서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하나 필요할 건데 뭘까요? 지난 시간 우리 전치사 배웠죠.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었어요. 바이 그래서 이 수동태가 되면 여러분 다 끝에 바이가 붙어있어요. 누구 누구에 의해서 주어가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 뒤에 바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자 그러면 수동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태 태도 태도를 나타낸다 라는 뜻의 태는요 동사를 변형시키면 되는 거예요. 동사 동사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태를 변화시킨다는 건 동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리는 거에서 맞는 걸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능동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수동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비동사 PP로 나타내면 돼요. 비동사 PP로 나타내면 수동태가 됩니다. 뭐뭐 시키다 하다가 아니라 뭐뭐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I 내가 좋아해 그를 그를 좋아해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문장의 주체고 love가 동사고 힘 그르 해서 문장의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요. 목적어에 당하는 건 누구냐면 목적어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면 문장의 주어가 행위를 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I 그대로 쓸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 갖다 써야 돼요. 힘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이 문장의 주어가 될 건데 우리 대명사 배웠듯이 대명사에는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어떻게 써요? 주어로 써야죠. 히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동사를 비이동사 pp로 고치기만 하면 돼요. 동사를 비이동사 pp로 고쳐봅시다. 이때 비이동사는 종류가 뭐뭐 있죠? 비이동사 with이라는 조동사가 나올 때는 그 뒤에 비이동사 동사의 원형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지형일 때 am are is였고 과거형일 때 was were 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히에 해당하는 비이동사를 쓸 건데 그럼 am이나 was죠. 근데 그중에서 아니지 is나 was죠. I'm sorry. is나 was죠. 근데 이 러브라는 동사를 보시면 비이동사 pp니까 pp형 때 이렇게 loved 쓸 거예요. 히에다 하는 거 이게 원래 현재형이었죠. 그러니까 현재형 갖다 쓰는 거예요. is loved. 그는 사랑 받는다. 이렇게 문장이 된 겁니다. 그는 사랑 받는다.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자가 있어야죠. 아까 얘기했던 그죠? 행위자 지금은 행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y by 자 전치사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온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요. 왜 그러냐면 전치사는 전치사 나름의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거든요. 전치사는 뒤에 누군가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체크 안 된 분 있으면 꼭 체크해 놓으세요. 지금 필기하셔도 돼요.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 쓰죠. 여러분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해서 그래요. 근데 이 명사가 지금처럼 i나 힘이나 이런 대명사가 올 경우에 이게 뭐로 써야 돼요?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목적격. 명사가 그냥 쓰면 상관없는데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대명사의 경우에 목적격.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사 쓰게요? 아니죠. 명사화 시켜야 돼요. 그럼 명사화 어떻게 시킬 거냐면 우리가 분사 배울 때 동명사도 배웠죠.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래야 명사가 되니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쓰는 걸 동명사다. 즉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이 명사가 대명사일 경우에 목적격 동사일 경우에는 ing 쓰는 거예요. 참고로 꼭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by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하니까 나를 어떻게 써야 돼요? 목적격으로 써야죠.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수동태에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수동태를 사용하려면 행위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행위의 대상이 당하다 라는 태를 변경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서 안 되고요. 3, 4, 5형식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3, 4, 5형식만 수동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는 수동태 가능 얘는 수동태 불가 됐나요? 자 얘는 뒤에 수동태 불가 1, 2형식은 수동태 불가 지금 저랑 같이 필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 4, 5형식은 수동태 가능 수동태 가능 그럼 여러분 다시요. 조금 있다가 구문 연습 할 거거든요. 그때 문제 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액츄 테스트도 푸실 거예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 혜택에 문제가 제공될 건데 그중에서 잘 보시면 자동사인 애가 가끔 있어요. 자동사인 애. 여러분 1, 2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자동사라 그랬죠. 자동사 자동사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애 스스로 자자 써서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타동사라 그랬죠.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문제 어떤 문제를 찾으실 때 난도가 올라가면 동사가 자동사로 써져 있는데 수동태 비동사 PP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수동태라는 건 전부 3, 4, 5형식 타동사를 이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 금융 이거까지 해서 이제 어려운 거 해봐야지.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거 해봐야지. 우리가 이 문장이 시제할 때 시제편에 Make a film 이런 영화를 제작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맨 뒤에 제가 표를 그려놨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I Make 내가 만든다 A film 영화를 만든다 해서 영화를 제작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시제를 한번 우리 볼게요. 시제 이걸 과거 시제로 쓰면 I Made 였어요. 그죠? Made A film 잘 보세요. 이거 수동태로 다 바꿀 거니까 미래형은 어떻게 써요? I will make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Make a film 나는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자 수동태는 목적어의 입장에서 즉 당하는 게 문장의 주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 film이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 영화가 제작된다 나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영화는 a film 영화는 그리고 제작된다 라고 해야 돼요. 이 make라는 동사가 지금 현재 시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비 동사 pp가 필요합니다. 비 동사 pp 그러면 pp의 자리에는 made 들어갈 거고 그 앞에 비 동사 film에 맞는 거 비 동사 못 쓸까요? 아까 현재형이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중에서 고르면 film은 is가 맞겠네요. 그럼 is a film is made 그리고 by me 이런 거예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바꿔볼까요? a film 영화가 a film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뭐만 바뀌면 돼요? 비 동사만 과거 시제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 비 동사 pp니까 비 동사 pp는 똑같이 made거든요. 그럼 그 앞에 비 동사 was 고쳐서 a film was made 그리고 by me 이렇게 하면 과거 시제로 고친 거예요. 영화가 제작되었다. 나에 의해서 그럼 미래형도 하죠. 자 미래에 영화가 제작될 것이다. 나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낼까요? 일단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될 거예요. a film 영화가 제작될 것이다. 비 동사 pp 써야 돼요. 비 동사 pp를 쓰기 앞서 이거 미래 시제잖아요. 미래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건 조동사 조동사는 써주는 거죠. 그리고 will 비 동사 pp 쓸 건데 비 동사를 쓸 건데 그런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어야 되니까 will be made 이렇게 되는 거예요. by me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연습을 했어요. 기본 시제요. 이걸 이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시제를 확장하면 완료 시제라고 그랬죠. 완료 시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지우고 우리 그 시제했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진행 시제까지 우리가 했어요. 이걸 전부 다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까? 일단 현재 완료 어떻게 쓰죠? 시제가 해부 pp예요. 해부 pp 해부 pp 이거를 수동태로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부 pp에다가 자 해부 pp에다가 비동사 pp를 합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봅니다. 두 개를 그럼 어떻게 되지? 해부 비동사의 pp 형태 빈 그리고 pp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뭐 해즈로 쓰겠죠? 해부나 has been pp 뭐 뭐 되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쓰겠어요? 과거 완료는 해드 빈 pp 이렇게 될 거고 미래 완료는 미래 완료가 윌 해부 pp였으니까 윌 해부 pp에다가 비동사 pp 합쳐서 윌 해부 빈 pp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진행형도 해볼게요. 자,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m, r, is 에다가 m, r, is ing 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수동태를 붙여봅시다. 뭐뭐 되는 중이다. 이렇게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그러면 앞에 b동사 제가 하나만 쓸게요. b동사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치니까 b bing pp 그럼 이때 이 앞에 b동사를 m, r, is was war 중에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쓰죠? 자, 현재 완료 진행형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형 현재 완료가 해부 pp였는데 여기에다 b동사 ing 합친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었어요. 그래서 have bing ing 이렇게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인데 이거를 수동태까지 바꿔. 그럼 어떻게 돼요? b동사 pp를 고쳐야죠. 여기 b동사 pp 합치는 거예요. have been bing pp have been being pp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면 완료 시제 지금까지 되어오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진행형 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리고 참고로 요거까지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저 문장을 현재 완료로 할 거예요. I have made 이렇게 쓰면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내가 만들어 왔어요.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봅니다. 자 영화가 지금까지 나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하겠죠. a film 그리고 film은 3인칭이죠. 3인칭이니까 has have been pp 된다 그랬어요. have been pp 그러니까 has been made by 목적격 써야지 me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I will have 미래형으로 써볼게요. 과거형은 이거 헤드만 고치면 되니까 will have made I will have made a film 문장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걸 한번 고쳐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a film will 빼먹으면 안 돼요. will have been made by me 자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책에 보면 이 표 있죠? 시제 시제 뒷부분에 보면 12시제 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 옆에다가 수동태 적어놓으세요. 수동태 한번 풀어보세요. 수동태로 고쳐보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진행형도 진행형도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I am making 아이고 잘못 썼는데 making a film 내가 영화를 제작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a film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죠? a film 자 bing bing 를 써야 돼요. bing bp b 동사 film에 맞는 거 is being made 영화가 나에 의해서 제작되는 중이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수동태 문장이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느라고 문제를 계속 바꿔보고 테를 바꿔보고 만드는 과정을 구문 연습에 집어넣었어요. 한 번쯤은 만들어봐야 그래야 머릿속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게리직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봐야지.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 뭐냐면 문장의 주어가 있어요. 문장의 주어 문장의 주어가 동사를 목적어에게 행하는데 얘가 얘가 이 행위를 행하는 주체인지 얘가 주체가 맞는지 아니면 얘가 대상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체일 경우에는 능동태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당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수동태 동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비동사 PP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하는 사람인지 이것만 똑바로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봤던 지문도 똑같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Victims of Identity Thempt 보이죠? Victims of Identity Thempt 자 이 신분 도용의 도둑의 희생자들은 이랬어요. 희생자 얘가 주어였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May lose out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는 거는 능동이죠. 자기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수도 있다. Job, loan, college admissions 이런 걸 잃을 수가 있다. 동사 체크됐죠. 두 번째 동사 또 나와요. 콤마 동사 and can turn away 그리고 돌려보낼 수 있다. At airport security checkpoints 해석하고 넘어가면 우리 정답을 몰라요. 그죠? 자 이 security checkpoints 공항 검색대에서 돌려보낼 수가 있대요. 그럼 공항 검색대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공항 검색대에서 돌려보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키는 게 아니라 당해야 되는 거죠. 당하는 거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동태 동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동사는 비동사 pp로 써야 되는 거죠. turn away가 아니라 비동사 쓰고 turn d로 써야 된다고요. 앞에 조동사가 있네요. 그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mres를 쓰는 게 아니라 b를 쓰겠죠. 빙이동사 pp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be 돌려보내진다. turned away away는 안 썼어요. be turned away at airport security checkpoint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답이 돼요. 밑에도 보세요. can even get arrested 심지어는 get arrested 체포당할 수도 있다. 체포당하다 했죠. 뒤에 보니까 for a crime 때문에 committed by 이 by가 행위자라 그랬죠. 행위자 여기서도 나와요.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 by 행위자가 없어요. 이 by 행위자는 얘를 알려주는 거고 get arrested는 by police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체포당한다.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당한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by police를 쓰지 않아도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by me를 썼지만 make에 그러나 누가 봐도 자명하게 행위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안 써도 돼요. 생략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개리직에서 뭘 포인트로 하라고요? be 동사 pp 즉 당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동사 원형 그냥 동사를 써서 능동의 입장인지 이 입장 정리를 하는 거예요. 능동과 수동의 입장을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 하나 있어요. 이거 연습하고 구문 연습으로 갈게요. 수저는 문장의 주어죠. hates 싫어해요. 동사 horror movies 영화 이 공포 영화를 싫어해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행위의 대상자가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horror movies 그럼 동사 어떻게 고친다고요? 수동태가 되면 be 동사 pp라고요. 영화가 싫어할 수는 없죠. 영화는 미움을 당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뒤에 by 수준 행위자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미움을 당하다니까 be 동사 pp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be 동사가 원래 능동태의 시제가 현재형이니까 be 동사도 현재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제 체크를 하시면서 이 be 동사만 잘하면 돼요. 만약에 이 be 동사가 have pp다. 그러면 have been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행형이다. 그러면 be, being,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be 동사만 제대로 구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be 동사 하나만 신경 쓰셔도 돼요. 되나요?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는 문제를 지금 풀어봤고 그리고 연습을 했습니다. 능수동은 행위의 주체가 직접 대상이 되는 것 행위의 주체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능동태 네, 여기 목적어가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아니라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된 것인지를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사는 수동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사는 행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시제를 할 때 자동사가 뭐뭐 있다고 했죠? 이다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존재니까 소멸하다 쇠퇴하다 죽다 태어나다 이런 것도 존재에 관련한 말이죠. 남아있다 이런 것들 남기다 이것도 전부 다 자동사예요. 제가 지금 다시 들려드릴까요? 자, 소멸 생존 태어남 생성됨 남아있음 이런 것과 관련한 단어는 전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태를 바꿔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태 바꿔봅니다. 연습하죠. Many people love the song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해요. 타동사입니다. Many people 주어고요. Love 좋아해요. The song 노래가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 이제 노래가 문장의 주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래는 사랑받는다 많은 사람들의 의해 이렇게 되겠죠? 노래는 사랑받는다 아, 문장의 주어인 The song 노래는 사랑받는다 하면 비 동사 pp 써야 돼요. 비 동사 신경쓰라고 했어요. The song에 맞는 비 동사 is가 되겠죠? 현재 시제 is loved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요. 그 노래가 자, 이렇게 고쳤어요. 12번 문제 가볼까요? The baby can read the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는 한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읽을 수 있다 한자를 그러면 한자가 어린이에 의해 그 아기에 의해서 읽혀질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읽혀질 수 있다 얘가 문장의 목적어니까요 The Chinese character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The Chinese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자, 어디 갔지? Chinese character 맞게 썼나요? 네, 어 어, 맞네요 자, character 이게 칠판 글씨 쓸 때하고 여기다 쓸 때하고 많이 달라서 맞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Chinese characters 그 다음에 동사가 조동사랑 같이 와야 돼요 그죠? 조동사 빼먹으면 동사 안 돼요 조동사는 늘 동사와 함께 그래서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be read by 그 다음 the bab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풀어볼게요 13번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one 이건 수동태가 되겠네요 이건 수동태가 되겠네요 바위 목적어 바위 목적어 그래서 바위 목적어 얘가 행위의 주체가 될 거고 창문은 깨뜨리는 게 아니고 창문은 깨뜨리는 게 아니고 깨진 겁니다 창문의 입장에서 그죠? 우리나라 말에는 항상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사물이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창문이 깨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 깨졌다 이 문장은 누군가 창문을 깼다 이 문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누군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깼다 해야 돼요 비동사 pp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그냥 깼다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제 파악할 수 있죠? 시제, 과거 시제 깨다의 과거 시제 broke someone broke the window 이렇게 쓰면 누군가가 그 창문을 깼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They contribute their money to saving their nation 그들의 나라를 구하는데 뭐 이렇게 contribute to 하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여하다 여기서는 기여가 기부의 의미가 되겠죠? 돈을 그들의 돈을 나라를 구하는데 기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있어요 그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요 그런데 지금 to saving이죠 여기에 있는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전치사인 거예요 전치사 여러분 얘는 전치사예요 어디 어디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to예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뭘 써야 하냐면 동사가 그냥 올 수 없다 그랬죠? 동사를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saving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하는 데에 돈을 기부했다가 되겠죠? they contribute 얘가 contributed 동사고요 their money 를 기부했다 to saving their nation 부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데에 목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건 놔두고 여기는 그대로 변하지 않겠죠? 여기만 바꿔볼게요 their money 그들의 돈이 기부되었다 their money 기부되었다 과거 시제네요 그들의 돈 돈은 셀 수 없는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한 장, 두 장 세지만 그 한 장이 만 원짜리인지 오만 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양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해요 이즈, 아, 이즈가 아니고 이즈가 아니고 was 과거 시제니까 was their money was 그리고 contributed 됐나요? to 나머지 씁니다 to saving their nation 마지막에 by them 그들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하나 더 연습해보죠 his parents don't like the girl whom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요 그의 부모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거 한번 고쳐볼까요? 더 거리 목적어죠 his parents don't like 동사예요 얘가 목적어요 whom은 얘한테 따라 붙는 애이기 때문에 얘만 제대로 쓰고 이거 뒤에 그냥 따라오면 돼요 자, the girl 여자 뒤에 수직없고 그냥 갑니다 whom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함을 받지 못해요 그죠? don't like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비동사 pp로 고쳐야 되는데 자, 이게 현재의 시제죠 현재 시제 그리고 3인칭 단수가 주어져 don't가 아니고 doesn't 쓸 거예요 맞나요? doesn't 바꿨어요? 됐죠? don't를 doesn't로 바꿨어요 이때의 두는 do not does not did 이런게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일 때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조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loved가 아니고 like죠 liked 이렇게 그리고 by his parent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the girl whom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여자는 doesn't be liked by his parents 그의 부모에 의해서 좋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좀 해석이 이상한데요 영어로는 뭐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럼 이제 선택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죠 보통은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이제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정말 그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보시면 이걸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정도면 풀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she has abused라는 동사를 몰라도 돼요 사실 학대하다 라는 동사거든요 학대하다 근데 이 동사를 몰라도 뒤에 by가 있어 그러면 아, 얘는 능동이고 그냥 과거형이니까 얘 bpp네 수동태네 능수동을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by 행위자가 있어요 그럼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her parents 그의 부모님에 의해서니까 어, 뒤에 행위자가 있으면 이거 수동태 고문이 되겠죠 수동태니까 단어 뜻을 몰라도 b 동사 pp를 고르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she has been abused by her parents 부모에서 학대 당해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17번이요 Jasmine 주어가 나왔고 자, to get her right 그녀의 권리를 get, 얻기를 원했을까요? 원해졌을까요? 능동태 동사와 수동태, b 동사 pp를 묻고 있어요 그녀는 원할까요? 원해질까요? 권리를 갖는 걸 원하겠죠 원해진다 라고 하면 누구누구에 의해서가 뒤에 있었을 텐데 없잖아요 그녀는 권리를 이제 목적어만 나와 있으니까 대상이 여기 있으니까 능동태 문장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18번이요 the road 길이 full of cars 자동차로 꽉 차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동차로 꽉 차있다 자, 이거는 뒤에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has for 하면 그런 표현은 사실 없긴 합니다만 has for 하면 가졌다 라는 능동태가 돼요 그런데 자동차로 차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들로 길이 꽉 막혀있는 상태죠 길은 지금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b 동사를 골라주시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고르는 게 정답이 됩니다 19번에 history has 그의 이야기가 have pp인 현재 완료 능동태를 쓸 건지 have been pp인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쓸 건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history, 그의 이야기가 has loved, 사랑해왔다, has been loved 사랑되어왔다, until these days 우리 전치사 할 때 until은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 그랬죠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야기가 사랑을 할까요? 사랑받을까요? 문장의 주체인 이야기는 사랑받는 거죠 사물이 주언대요 그죠? 사랑받아야 하니까 been loved가 정답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사랑받아오고 있다 자, 20번이요 children can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해석을 하면 다 됩니다만 해석으로 문제를 풀면 어법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to their original condition 그들의 original, 원래의 condition, 상태로 in a short time time, 시간 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즉 그들이 짧은 시간에 original condition, 원래의 상태로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지는 거예요 return이란 동사는 돌아가다죠 뭘 돌아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가 올 거예요 자기 몸이 스스로 상태가 왔다 갈 거예요 이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돌려보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돌아왔대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이건 자동사예요 여러분 자동사 가다 오다에 해당하는 왕래 발작 동사라고 하는 가다 오다 아니면 상태가 변하다 이런 동사들은 전부 자동사입니다 물론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도 마찬가지고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능동태를 쓰시는 거예요 return 정답이 return입니다 돌아가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예요 태가 사실 이 강좌를 조금 더 깊은 강좌로 한다면 태만 한 3시간 떠들 겁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 개리직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것만 배운다면 여러분은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당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가하는 입장인지 가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시제를 쓰면 되는 거고 당하는 입장이라면 비 동사 pp를 쓸 거예요 이 비 동사가 시제를 맞춰서 MR is was war 이거 맞추는 게 하나 포인트고 이 비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인지 진행형인지 이거 신경 써서 쓰시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비 동사만 잘 구사를 하시면 수동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하는 가해자인지 당하는 입장인지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수동태 지문을 봤을 때 어렵지 않게 아 이거 비 동사 pp다 비 빙 pp도 비 동사 pp 해부 빈 pp도 비 동사 pp 비 동사 pp니까 수동태다 수동태니까 문장에 지금 써진 주어가 얘가 행위를 하는 걸까 당하는 걸까 이것만 올바르게 생각하신다면 문제는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쯤 복습은 꼭 하셔야 되겠죠 조금 복잡해지죠 자 수동태에 대한 복습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